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얘는 뽀떡입니다 오늘은 스테이지 5 이어서 계속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이 긴데요 시간 있으시고 한 번 보세요 잘 때나? 밥 먹을 땐 뽀뽀농TV가? 일단 세일을 원하는 모든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열쇠! 열쇠! 아니 총 5개가 필요하네 열쇠! 열쇠! 그럼 Katherine They part 빨리 가세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여기 월살이요 비춤다 구석구석 가려 어 저기있다 아 잠깐만요 그래서 끝났다 오케이 열쇠 하나만 얻었고요 어 이거 뭡니까 잠시만 안 가는데 잠시만 오 나 아는 것 같아 왜요? 여기 안 들어가지나 어 들어가지 이런 방법이 있었으리라 아 마리오가 피티공개가 피티공개가 마리오가 어 여기 뭔가 지하에 있는 것 같겠네요 이거 그냥 먹어 아 잠깐만요 구메랑 아 구메랑 피티 아 잠깐만요 구메랑 피티가 아 저거 별로야 별로 못생겼어 죽겠어 아 못생겼어 아 너무 못생겼어 좋아요 아 여기 뭐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못생겼어 여러번 열쇠 다섯개를 다 모아야지 저희 저 장기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파라 꾸덕아 얘들 좀 없애봐 아 애기껌봐 아 약간의 무적 상태로 오케이 눌렀어요 아 빨리 갑시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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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손님 불이 있었어 야 아 안돼 나 불길한데 아 아니야 아 제가 너무 뭐지 하얀 노골이 나오는거 아니네 여러분 꿀팁이면 이거 엉덩이에 찍게 한 다음에 바로 점프하면 점프 왜 플래시가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슬래시가 왜 거기서 나와 슈퍼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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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구독자 52 48명 되면 필요할도 하겠다 이 영상의 좋아요가 몇 개가 된다면 프리얼 좀 해볼게요. 안전한 데로 가야지. 아 근데 그냥 크리스타들. 아 괜찮습니다. 플래시, 플래시 머진했으니까 발벗이가. 플래시를 많이 했으면 못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키높이오 플래시를 여러분 없을땐. 플래시를 할게 생각하게 안하는 뽀뽀와 뽀동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 깔끔하게 애기뽀동이입니다. 애기뽀동이. 어른 뽀뽀. 스코어는 당연히 제가 이기죠. 내가 말이었다면. 자. 자 스테이지 하나 열렸고요. 이거 하나. 하나는 어려워. 아 저기부터 그냥 가자. 어려울게 뻔하니까 여기부터 먼저 가자. 우와 여기 80개. 이거 너무. 아 그냥 저기 갑시다 일단. 아 이거 말이 안되네요. 아 그럼 이거 뭐 보여주는거 아냐. 안녕. 스타를 더 모아서 가야겠다. 아 이거 또 어려운 느낌 나는데요. 하얀 노골이 마리오를 얻으면 좀 이게 좀 쉬워져요 이게. 아니에요. 나 어려워요. 아니. 여기 어떤 아이템이. 고양이 말려 버리지. 여기 안 했어. 나 코인들. 코인들이 오지무지나. 나는 코인은 싫은데. 이게 어떻게. 흔들어. 흔들어. 제껴 흔들어 제껴 흔들어 제껴 흔들어 제껴. 뽀뽀만 놔두고. 흔들어 제껴. 나도. 하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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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까지 아시죠. 아 잠시만. 자. 패턴을. 이렇게. 갑시다. 쨔. 잠깐만. 응. 응. 끄. 아 저 이거 오게 등심이. 아 저거 어떡해. 일단 이거.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인스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오. 맞아요. 근데 여기. 아. 잠깐. 저도. 안돼요. 시작부터 뽀뽀. 뽀뽀. 왠이. 아. 왠이. 왠이. 그렸나. 오. 모자게 하얀 누구리. 마리오. 나와라. 너무 어려워. 응. 저게 하얀 얼굴이 좀 나와라 여기 뭐 좀 나와라 여기 뭐 좀 나와라 뭐가 나올지 물이 있어 자 일시나 갈게요 쨘 아니 잠깐만요 핑키라뇨 아세요 네 핑키라뇨입니다 오동이는 착해서 심지를 안해요 저 반대에요 오동이는 너무 착해 아니 끝보다 잘하세요 점프 오동이는 너무 착해서 놀아 놀아 에이 아니 오동이는 진짜 아니 뭐해요 아 여기 되게 정신없어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나는 바로 귀여운 애기 뽀동이를 넘어선 귀여운 애기 애기 뽀동이다 제가 이제 뽀동이 다시 해 뭐요? 잠깐만요 아 우리 다시 애기 됐어 에이 애기 됐어 에이 애기 됐어 아니 저거 뭐 안돼 아아 아아 먹지마 그냥 하얀 너구리 먹으러 점프 너 도장 먹으러 도장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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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니 버블이 안 돼 뽀뽀뽀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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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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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동이한테 맡길게요 제발요 뽀뽀뽀뽀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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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됐어 아 이거 망했어 잠깐만요 아빠 이거 카메라 좀 보여줘 아니 뽀동이가 쳐가지고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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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자 이거 삐뚤어졌네 아니 이쪽으로 가야되지 여러분 카메라 좀 맞출게요 여러분 깼어요 카메라 맞추는 사람이 깼어요 스페인 스페인 아 이거 모르는데 좀 해야되는데 아 우리 뽀뽀뽀뽀 아빠 근데 편집 좀 해봐 응 내가 뽀동이 이름 말했거든 잠깐 자 안돼 여러분 스태프를 얻어서요 자 우리 그거 그거 저기 어디로 가자 파러 가자 시청자 배려해 아니 불이 또 나타났네요 불이나 그냥 가볼까 불부터 불 뭔가 궁금해 아 잠깐 아 열고 싶은데 아니 여기 왜 안될까요 아니 그리고 키노키오 왜 깼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거야 전으로 가서 불을 좀 얻어 아니 저희 통행분들 불 가보자 일단 저희 가서 그것 좀 얻자 뭐에요 그린스타 파워문 이 아니고 그린스타 그리고 일단 가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여러분 여기로 가볼게요 불 재등장 통행등장 아니 더 많아지길래 얘들아 얘들아 아 이제 좀 어려워 좀 해줄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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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 되게 별로다 자 우리 둘 다 미니 됐어요 80개가 뭐냐 그리고 10개 더 힘든데 자 형검아 아빠님아 그 이거 스테이지를 그린스타를 모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서 편집을 할 편집을 해 그냥 내가 아니면 멈출까 잠깐 그냥 멈추는게 낫지 자 여러분 사실 멈출게요 딱 자 자 여러분 이거 뭐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거 구독 구독 안해주면 이거 진짜 구독 좋아요 안해주고 유튜브 시작한게 인기스타 그런거 아 진짜 힘들었어요 자 고생한만큼 보람있는 자 이게 고생한만큼 보람있는 스테이지인지 가볼게요 구독님 가족 아 이것도 또 피드롬 자 피드롬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아 뭐야 이거 더블빙실 먹어야 돼 자 갑시다 자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케이 고작 이런 고스? 우와 고작 이런 고스 고랑이 하나도 없네요 35분에 저희 별스타일 모으는 했었는데 아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 시청자들을 엄청 배려하고 그런거에요 엄청 시청자들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렸는데 버섯은 그냥 선물받는거구요 불 저거 깼었죠 자 아까 불이 깼었죠 이런 의미없는 스테이지였다니 실망이네요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 들어갑니다 이거 벨이 너무 벨이 있는데 벨이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벨이다 자 이거 첫버부터 이거 보스 정리 자 호동이 아까 분신 어 얘가 벨 챙기고 있네 전 여기서 먹겠습니다 뭔가 벨이 더 귀한 느낌이 나는데요? 어 그러면 그거 퓨리월드에서 했으니까 그거 해봐보죠 이거 이쪽인가? 어 아니네 에이 날리네 에이 날렸네 여기 정글이야 네 아니 이거 봐봐 더 육체적이지 그치 아 이건 3D월드에서 그런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 이 정글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한다면 슈퍼점프가 가능해요 각자 그거 해야지 팁입니다 대균 녀석 죽여 아니 이거 아니 뭐합니까 이 꼬동이 트럭 아 이란 이란 뭐 움직이라는 것도 있나요? 뭐 움직이라는 것도 있나요? 오 오 잠깐만요 뽀둥이 뽀둥이 아 지금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늘 목숨지에 20개를 날렸어요 1100개였는데 지금 991개가 됐죠? 이 정도는 많이 보긴 한데 여기 황무지 아닌가요? 아니네요 이거 그거 해야지 아 뭐예요 여기 되게 못작해요 아 여기 미니광국 아닌가요? 어 그 입채 같네 입채야 자 저도 펜스 보여 양양 야 토끼족들 야 토끼족들 중에서 퍼러움제 보이지요? 아니 어색 야 너너너너너너넌 딱기다려 딱기다려 야 토끼가 왜 이렇게 빠르니 토끼는 당근을 좋아한단다 아 어디갔어 특이점토끼 특이점토끼 야 너 이리와 제발제발 대쉬 너무발라 토끼 아 이거 키노피오 해야돼 이거 아 이거 피치 잘못 골랐다 아 제발 아 캐릭터 아 얘랑 술래잡혀야겠는데 한동안? 어 잠깐만 술래잡히 검은주 제발 좋아요! 제발 안됐어 그래 아 얘 잡을때는 이제 키노피오 들고 와야겠다 잠깐만 여기 가시다 키노피오가 이동속도가 빨래요 이동속도 마리오랑 피치랑 휴 아 뭐야 이거 쓸데가 없어 그래도 빨리 가는 이동속도 아닌데요 어 그냥 키노피오 야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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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오빠리 시야 자 빨리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별로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데요 자 자 어디냐 자 자 우리 종뽀뽀뽀티비는 동뽀뽀뽀뽀뽀뽀티비가 아니고 그냥 뽀뽀뽀뽀뽀티비에요 아 잠시만 왜요? 동뽀뽀뽀뽀티비 테마 아이콜 그런티비 아니라고 하니까요 우리 동뽀뽀뽀뽀티비 와 스타코인 아 파란색 돈 넣으면 스타코인이거든요 꼬리 꼬리 핫코인은 뉴 슈퍼머리어 브라더스 6 기럭스를 왕복으로 돌려버린다고 여기도 간단하게 깼어요 네 정말 힘들다 영상들게 근데 여러분 저희도 거의 유튜브 이제 돼가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추억 만들려고 했는데 유튜브가 돼버렸네요 우리의 여정 우리의 여정 그래도 코인더의 여정 탄병이 갑시다 탄병이 폭탄병 폭발 폭탄 정글 폭발 폭발은 나쁜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쁜게 아니라고요 클라임 오 저 Itu Noguri H Hoo 파얀 Nguri 많이 온건가 아니면 이거 아니요? 파얀 Nguri Lee가 좀 없ó 이거 없지 아 드르이어 아이 어떻게 누르healthy 드르기 이읍! 발사! 우와 스타코인이다! 아 그린스타다! 아 여러분들 뭡니까? 3명이다 안녕 3명 오 뭐야 특판계의 발견 화려하네요 아 잠깐만 뽀동이 방충하지 마요 어이 잠깐만 아니! 오! 여러분 이거 뽀동이 인상 보세요 너무하네 뭐야 쟤는 아니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 아니야 어 안녕 야 김토끼 김토끼야 왜 이번엔 저좀좀 잘하시오 좋아 갖다 버리고 같이 잡고싶어? 좋아요 나주신다 아 얘 탐용이라 들고있어 뭐하려는 짓이죠 저 탐용이 저 탐용이 저 탐용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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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탐용이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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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요 통은 탐용이다 잠시만 저거 레인보우 레인보우 갤럭시야 레인보우 갤럭시라는 이상한 맛 갑니다 뽀뽀 못하겠지만 내가 와서 뽀뽀도 안 뭐야 여기 뭐야 오 잠깐만 밟으면 이거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거 다 밟으면 밟으면 시간채가 없네 아주 꺼군데 가면이 탐용이의 차지입니다 자 와 이거 못하셔서 마리오 아니에요 마리오네요 마리오 여러분 마리오 브라더스의 이 마리오입니다 뭐야 자 이거 보면 마리오죠 전체로 보면 아 그리고 제가 아 뽀동이 떨어졌군요 슈퍼 마리오 내가 도와줄까 좋아요 마리오 마리오 슈퍼 마리오 멘크 아웃두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 멘크 아웃두 아 가자 슈퍼 마리오 멘크 아웃두 슈퍼 마리오 그리고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 쇼 슈퍼 마리오 ño 아하 무적이 하얀 노골이 나왔어요 하얀 노골이 나왔다 하얀 노골이 나왔는데 하얀 노골이 나오면 기쁘지가 안돼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하얀 노골이 나왔는데 당연하죠 빨리 가줍니다 뽀동이 방금 다 했다가 죽었어 조심합시다 아니 아 이거 속인소네요 닌테노 스위치 진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거를 일직선처럼 해놓고 일직선이 아니었다고 난 뽀뽀에게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자 그럼 여러분 일자처럼 보이시는데 일자 아니야 어 일자 왜 아주 안전적으로 가볼게요 아 죽었어 뽀뽀 보다 머리 어 나도 오케이 뽀뽀 보다 머리 뽀뽀 뽀뽀 못오르라 안돼요 다이어 꺼내버려 여러분 제일 아쉬운 다이어 아니 저거 아까워 아깝다 멈췄어 다이어 스코어는 재갈등이죠 오 아니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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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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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저기 뭐야 그냥 저기 자 이거는 그냥 선물받는 스테이지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좀 있으면 이제 쿠파와 대결이네요 쿠파와 대결 나 무적의 하얀 노플인줄 알았다 아 몰라 아 이거 먹어 안돼 먹어 뭐 먹어 잠깐만요 여기서부터는 젠잔데 오 야 그 여러분 이거 귀환장이야 군받 그러니까 못 빠져나 아 지금 아니 뭐야 아니 나 일부러 안그랬다 일부러 일부러 자 다음 패턴을 상상해 아니 우와 팀킬 아니 아이 진짜 아이 여러분 뽀동이 나봐요 아니야 어 이거 충격과를 주는 기계다 점프해 아 하지만 저는 그냥 차라리 넘어야게요 이렇게 가가지고 얘 잡고 점프해서 아이 잠깐만 여기서 팅킴이 나올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뽀동이 아이 잠깐만 아이 팀합이 안 왔잖아 이거 아니 아니, 아보 동네 제대로 좀 하시다. 이것 좀 깨자고요! 깨자요. 그냥 저 꽃님 한탄. 재미라. 이거 챔피언 심로드 아니야? 어, 잠깐만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자, 지금 성장했네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안돼요, 제발요! 이거 먹어! 아니... 깃발 없죠? 오, 깃발이 있네?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요, 3D언니. 3D언니는? 아니! 매우 각겜이다. 아니, 진짜! 와, 10키로 왕이네. 아니! 아, 10키로 왕이네. 피가 안돼. 어? 응! 에이, 나도 간다. 끽! 그래, 그래, 그래. 아, 이럴 때가 아니고. 아,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빠야! 이거 제목, 이거를 올리세요. 뽀동이야 뽀동. 뽀보. 드디어 디디를 할 수 있게 된 뽀보도. 서로서로 팀킬에 누가만이 하나 대결이다 팀킬 팀킬 생각보다 재밌다 근데 뽀동이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한 번만 그냥 팀킬을 가능하다는 점은 아니 여기 팀킬 가능해져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 내가 아뇨 야 너 그냥 나오면 안 돼? 야 너 요정이 됨 자 이거 딱 봐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뒷면은 블럭이요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들어가 봅시다 피치피치 탈출이라서 지라이트로 탈출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진짜 시청자분한테 보여드리네 아우 고생한다 이 영상에 구독 안 누르면 진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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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줬어? 그래 아 잠깐만요 야 아 이게 서치라이트네요 이 반응이 야 나 좀 깨끗하게 나 좀 먹고 어 잠시만 잠시만 이건 아주 귀한거야 그건 아 아 살려줘 에이 나 좀 살려줘 비치가 능력이건 마리아 능력 없는데 오 아 몰라 아 몰랑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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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다 몰랑 몰라요 그냥 갚으니 아이 몰라 아 몰랑 가자 마치 consistent 아 몰랑 아 몰랑 아뇨? 아 위로 올라가야 돼 아몰랑? 안돼 아몰랑? 안돼요 에이 아몰랑 아몰랑 표정 표정 제발요 살려주세요 양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진지야 뭘 어떡하라는 거야 진지야 아니 이거 만든 사람이 뭐야 아니 뭘 어떡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 다 다 다 다 잘 봐 뚫어졌다 여기 있어야 돼 아 그래가지고 이거 뚫어서 이거 먹는 거야 아 아 뚫어서 가는 거야 아 그래요? 길이 있었네 그리고 아 아 아까 그 작은 모양 블럭에서 본 거군요 아 정신만 가져가보세요 잠깐만 아 되게 정신 없었어 우포 모자로 우스 맞네 휴 이제 결전이군요 근데 그거 뭐해야 해 아 아 조금만 기다리시쇼 잠시만 근데 안 모을 수도 있어 과연 몇 개를 들어가야지 85일 수도 있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몇 개인지 100이면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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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를 모았어요 둘 그리고 여기 왔어요 어 뚫려 이거 안 잠겨있어요 아 자 마지막 총 갑니다 으 과연 보스는 누구일지 어떤 스테이지 엔딩 저희 빨리 보고싶어요 3D 월드 엔딩 갑니다 엔딩 뭔지 몰라요 엔딩 안 봤어요 빨리 갑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누구일지 어 잠깐만요 이거 패턴이 있어 아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 3D 월드 영상을 하나도 안 봤다니까 목숨 모으는 방법 빼고요 여기 가운데 있으면 근데 안 맞겠네요 네 버섯을 먹었어요 버섯을 먹었어요 뭐든지 가운데 있으면 안 맞는 맵이 어 여기 둘이 있어 역대급으로 어려운 맵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뽀뽀한테 모든 걸 맞춰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뽀뽀한테 아무것도 안 맞힌다고 뽀뽀한테 아무것도 안 맞힌다고 뽀뽀한테 아무것도 안 맞힌다고 아 저번에는 연습이죠 우리 목숨 이게 뭐냐 그리고 우리 목숨 맞아요 아이 잠깐만 오 꽤 꼬 땅까 아 피했다 오 오 꽤 꼬다 저의 작전입니다 죽어서 마 슈퍼마리오가 돼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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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뭐야 이게 작전이었어? 아 네네네 슈퍼마리오가 돼가지고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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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essive 통행 setup 통행 gateway 통행 Hamburg 이 때입니다 탁 양 아 문 이걸 sei 이 패턴을 잘 활용해서 갑시다. 지금부터 부스 안나와요? 아니요 나올거에요. 아껴놓을게요. 아니.. 안겨줄게요. 빨리 먹으러 오세요. 어 잠깐만! 이건 다른 패턴인데요? 아 근데 더 쉽겠다! 우리 슈퍼마리오 뽀뽀뽀덩 월드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이걸 슈퍼마리오 뽀뽀뽀덩 월드라고 치면 돼요. 그럼 나와요. 슈퍼마리오 뽀뽀뽀덩 월드에요. 우리 티비정 이 영상 그저 안 눌러지만 진짜 아 너무 힘들게 찍었는데 힘들게 찍은 만큼 보람이 있어야 해요. 영상은 별로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우와! 긴장하세요! 여기서는! 아 못쓰여. 과연 누구? 에이 뭐야 얘는. 이상한 얘. 뭐야 얘 야비한거 같아. 뭐에요 얘? 어떻게 해요? 아 얘 밟는거구나?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네요. 오오오오오오오! 와 이제 안 돼 안 돼. 아 쟤가 디지금 아 잠깐만 디지금 깔고 아! 아 왜 이렇게 안하니 좋아 이제 마지막이다 좋아요 아 더 어려워 어 잠깐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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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돼? 하얀 너구리 뭐니? 나왔네요 야 너 필요 없는데? 그냥 갑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아니야 야 무정 야 무정 아니야 너? 실망 아 실망 야 너 부서지는 거 아니었어? 야 우리 여유 부르는데 갑니다 야 통행검진 불 이기는 거 아니야? 오 오 불은 이겨줘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아오 아 자꾸 밀려나 얘 밀려나가지고 아 여기가 무스존이 아 여기가 무스존이 아니 쪽으로 생각했어 아 여기가 무스존이네 자 무스면 또 합니다 안 그렇지도 않게 아 뭐야 넘겼어? 어 오케이 한 번은 간단한데 너무 쉬워요 싸주고요 두 번째부터 좀 더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이도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가 잘 안 어 뭐예요 뭐야 이제 많이 망인데 쉬운데 근데 여기서부터가 아 진짜 잘한다 엥?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두 번째가 쉽네 안녕히 계세요 아 허인아 가봐도 돼 와 이렇게 쉽게 아니 뭐 하세요 나 나 언젠간 버릴 것 같아 뽀뽀를 들어야 해요 아니 잠시만요 여전히 갇혀있어요 좀 잠시만 내가 너를 들을게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들을게요 빠샤아 아 팀킬 하려고 아 안돼 이거 제목 뽀뽀와 뽀더미 팀킬 작전 자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뽀뽀동 월드5 깼습니다 이것이 바로 뽀뽀쏠 월드5 이거 진짜 제발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 구독이 큰 힘이 된다 아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는 호는 위에서 마리오가 즐거운 피치감이 뽀동이에요 어쨌든 월드5 깰 거야 노정이가 또 이제 가겠죠 익숙해요 아 아 자 보고 갈게요 근데 이거 48명대만 프리월드 찍습니다 그렇지? 자 프리월드 지금 엔딩 보기 했는데 이미 어 드디어 깼네요 여기 가보고 11시 11시 됐어 어 이제 자야돼 잘게요 이제 이거 좀 보고 이제 밀어가네요 아 이거 뭐예요 뭐예요 또 맞춰있네요 어쨌든 여기는 겨울왕국이 아니거든요 이제 레인보우 여기 다음 다음은 구름 구름왕국 인투디어나누 그거 아니에요 오케이 구름왕국이었습니다 드디어 인투디어나누 자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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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